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젖을 팔로 나와서가 아니다. 그 마을에 사는 수원댁을 다시 본다는 기대 때문이다. 참으로 보고 싶었던 여인 수원댁. 맹천거래사는 수원댁을 알게 된 건 한참 젖장수를 하러 다닐 때이다. 우연히 젖을 팔로 갔다가 몇 마리 나눠보니 성격도 좋고 배려심도 많아 둘은 친해지게 되었다. 수원댁은 일찍 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젖이요 젖이 왔어요 창란젖 골두기젖 새우젖 그날도 젖을 팔로 다니는데 수원댁이 불렀다. 젖 좀 주세요. 마루에 걸터앉은 마서방은 커다란 정지에 젖을 듬뿍 담는다. 어머 이렇게나 많이 주세요? 그거야 젖장사 마음이지. 둘은 서로 크게 웃었다.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못 먹었는디. 그럼 드릴 건 없고 짠지에 밥 한 공기지만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그럼 너무 고맙지요. 그럼요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바깥양반은 어디 가셨소? 아니요 인연이 박복하여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먼 혼자 살기 쉽지 않을 텐디. 그러게요 쉽지 않네요. 어려서 배운 바느질로 근근히 먹고는 살아요. 밥을 다 먹은 마서방이 수원댁에게 부탁을 했다. 수원댁 혹시 나한테 방 하나만 세놓을라요. 그리고 내 젖 항아리만 맡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저 아랫마을 주막에 젖 항아리를 맡기고 잠을 자는데 워낙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내 방값은 후이 쳐드리리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장 뭐라고 답해드리기가 그렇네요. 나는 걱정 마셔. 내가 지금껏 젖 장사를 하면서 신용으로만 살아왔으니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소문이 나면. 그러자 마서방이 급하게 말을 끊는다. 내가 밤에만 살짝 와서 자고 젖을 퍼갈 테니 걱정 마셔. 그리고 누가 뭐라 한들 무슨 상관이요? 둘 다 호래비 과부인데. 잠시 생각에 잠기던 수원댁이 말했다. 그럼 어차피 저 건넌방에 하나 놀고 있으니 그 방을 쓰세요. 아이고 고맙소. 그럼 달새는 얼마면 좋겄소.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스물다섯냥 어떻소? 어머 그건 너무 많은데요. 내 기분이니께 그렇게 합시다. 수원댁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덕분에 마서방은 믿을 만한 수원댁 집에 젖 항아리를 물어놓고 조금씩 덜어 노새에 싣고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내일은 좀 멀리 가니 집에는 못 들어올 것 같소. 다녀오리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마치 누가 보면 부부나 진배 없다. 수원댁은 지금 나이가 38세로 밉지 않은 얼굴에 늘 웃는 상이다.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고 허리도 잘록하고 가슴은 봉긋하니 천상 여자였다. 한 달이 되어 달새를 스물다섯냥 준비하여 수원댁에게 건네준다. 여기 있어. 어머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열다섯냥만 주세요. 하며 열 냥을 돌려준다. 여기가 주막도 아니고 노는 방 하나 빌려준 것뿐인데 스물다섯냥은 많아요. 마서방은 이렇게 마음이 고운 여자는 처음 보았다. 다 받으시오. 걱정 말고. 아니에요. 그러시면 저 방 못 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곤쟁이 젖이 신선하고 맛있으니 이거라도 드시오. 그러며 큰 사발에 듬뿍 떠서 수원댁에게 준다. 이렇게 비싼 젖을 왜 이리 많이 준대요. 그러더니 항아리에 다시 붓더니 젖 국물만 조금 떠간다. 마서방은 수원댁의 이런 마음에 감동하였다. 그 뒤로 장터에 갈 때마다 꼭 수원댁의 꽃인과 비녀등을 사서 주었다. 수원댁은 처음에 그 선물마저 받지 않으려고 손사래를 쳤으나 그것만은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사정하여 겨우 선물만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왠지 마서방은 그녀에게 모든 걸 다 주워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하루는 수원댁이 늦은 저녁 각종 나물에 생선구이 그리고 비싼 너비아닉까지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래요? 아이고, 오늘이 내 생일이구만! 마서방은 고마움에 너스레를 떨었다. 별것 아니지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반주로 닭배기 한 잔씩 마셨다. 그러며 서로 지내온 세월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꺼내며 서로 위로해 주었다. 마서방도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호르몬이와 사는데 지금은 누이가 가끔 와서 어머니를 돌봐줘서 큰 문제없이 장사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 앞으로 돈을 모아서 저작거리에 큰 젓갈집을 하나 차리고 싶다며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어느새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꽤 출기가 돌았다. 잘 먹었어, 수원댁! 네, 그래요. 어여 들어가서 푹 쉬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마서방은 뭔가 아쉬움이 남았지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걷는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누우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 수원댁을 한 번 안아보고도 싶었다. 한참을 뒤척이며 겨우 잠들었다가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 뒷간에 가려워 나왔는데 부엌에서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렸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틈으로 엿보니 수원댁이 못 가느라고 있었다. 흰 살결에 아랫동매는 검은 숲이 매곡하다. 갑자기 아랫동매가 뻐근해지더니 바지를 뚫고 나올 기세다. 수원댁이 목간을 마치고 나오는 듯 싶어 뒤로 몸을 숨겼다. 수원댁은 좌우로 살피더니 속옷바람으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의 인내가 불가능해진 마 서방은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 알몸이 되어 몸을 닦던 수원댁이 가슴을 가리며 쪼그려 앉았다. 아니 마씨?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못 믿는다. 미안하오 수원댁. 내 도저히 오늘은 못 참겠소. 그러며 수원댁을 거칠게 안았다. 한 손으로는 수원댁을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바지를 벗겨내렸다. 수원댁은 눈을 감는다. 별달리 반항은 없었다. 거친 호흡을 하며 마 서방은 합환을 시작했다. 마 서방과 수원댁은 오랫동안 멈춰왔던 육합에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둘은 그렇게 두 달 만에 겨우 서로를 느끼게 되었다. 오늘 2년 만에 마공용 바위에 앉아 수원댁과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니 감개가 무량했다. 얼른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벌써 하처가 오근해지기 시작한다. 노세 등에는 수원댁에게 줄 선물들이 바리바리 쌓여 있다. 마 서방은 노세와 함께 언덕을 힘차게 내려갔다. 드디어 수원댁 사림문 앞에 도착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대기 시작한다. 마당에 몇 발자국 발을 옮기는데 방 안에서 거친 남자의 숨소리와 수원댁의 자지러지는 감창소리가 들려온다. 순간 마 서방은 몸이 땅에 꺼지고 비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싶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마 서방은 수원댁 위에 엎어져 있는 남자를 발로 힘차게 걷어차냈다. 둘은 마당에서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수원댁은 급하게 옷을 걸쳐 입고 방에서 발을 동동 굴렸다. 얼굴에 피범벅이 된 마 서방과 그 남자는 씩씩거리며 그제서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둘은 얼음이 되어버렸다. 형님! 아니 너 순택이... 둘은 서로 마주 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사실은 이랬다. 두 사람은 호용호재하는 가까운 사이였다. 2년 전 마 서방이 홀어머니가 계신 본가에 갔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봐주던 누님은 매부가 몸이 아파 병간호를 하느라 집에 못 오게 되었고 어머니마저 노한으로 병져 눕게 되었다. 누님이 없으니 마 서방은 꼼짝없이 장사도 그만두고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했다.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가도 병세가 좋아지고를 반복하니 도저히 마 서방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장날에 친한 동생 순택이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다. 여보게 순택이 어디어디에 가면 수원댁이라고 있네. 지금 내가 어머니 때문에 꼼짝달싹을 할 수 없으니 자네가 대신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해주고 기다려달라고 하게. 부탁하네. 아 그럼요 형님. 내 곧 달려가서 얘기를 전해드리리다. 고맙네 아오. 그런데 순택이 가서 수원댁을 보니 흑심이 생겼다. 그래서 마 서방 형님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수원댁은 혼절을 하여 몸져 누웠다. 순택이는 누워있는 수원댁을 정성껏 보살피니 그 정성에 감동하여 순택이와 몸을 섞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수원댁을 보니 저도 모르게 흑심이 생겨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 서방은 착잡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도 수원댁과는 남남이다. 그러는 사이 수원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애간장만 녹을 뿐이었다. 형님 당장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요. 한참을 생각하던 마 서방이 입을 열었다. 아닐세 그럴 필요 없네. 예? 형님 그럴 필요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둘 다 모두 수원댁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갓을 파는 순택이가 한 달간 장사하러 나가면 그때 마 서방이 오고 마 서방이 장사하러 나가면 다시 순택이가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날짜를 정하여 서로 임무 교대하는 것이다. 수원댁 마 서방 영특이는 그 결정에 모두 만족하며 잘 지냈다 한다. 다리 아래 거지 때 아이들 일곱은 아침밥을 구걸하러 모두 흩어지고 거지 왕초원자 움막에서 뚫어진 구멍을 꿰매고 있었다. 그때 구걸 나갔던 거지 한 녀석이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왕초가 놀라서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거지가 자처지종을 털어놓았다. 최보잏집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 앞에서 얘가 울고 있지 뭐예요. 대문을 쾅쾅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포에 쌓인 아기를 받아든 왕초는 난감해졌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왕초가 아기를 안고 최부자 집으로 갔다. 사랑방 문을 열고 땅땅 공방대를 두드린 최부자가 왕초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며 인상을 쓴다. 나으리 이 아이가 나으리 댁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거두어 주시지요. 내 손자 손녀가 넘쳐나네. 얼어 죽게 던져놓든가 삶아먹든가 썩어지지 못할까. 할 수 없이 왕초는 아이를 안고 다리 밑 움막으로 돌아와 풀 앞에 앉자. 배가 고픈 아기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날이 새면 왕초와 머리 큰거지 아이는 포대기에 아기를 싸안고 젖동량을 나가고 밤이 되면 왕초가 아기를 안고 모닥불 옆에서 밤을 세웠다. 두 달쯤 지나자 아기는 생글생글 웃으니 거지 아이들의 귀여움을 복차지했다. 야 고놈 참 똘망똘망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언뜻 언뜻 웬 여인이 다리 주위를 서송거리다 거지들과 눈을 마주치면 몸을 숨겼다. 왕초는 대번 알았다. 아기의 어미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밤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삼시날미는 무심하네 끄려? 배고파 오는 아기에게 젖 한 모금이라도 좀 보내주지 않고. 왕초의 한탄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움막 밖에서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정막을 깼다. 왕초가 조용히 나가 아기 어미를 데리고 들어오자 어미는 와락 아기를 안고 어깨를 들썩였다. 한참 흐느끼던 아기 어미는 보라앉아 젖을 물렸다. 밤이 깊어 어린 거지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아기 어미와 왕초의 얘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얘기 사이사이엔 아기 어미의 흐느낌이 채워졌다. 귓불에 솜털이 가시자 하는 열일곱 살 아기 어미 순시미는 일찍이 제 어미를 여의었다. 제 아비 이초신은 세장과도 가지 않은 채 순시미를 데리고 여기저기 훈장 노릇을 하며 떠돌아다녔다. 지난 겨울 훈장님이 숙부상 부고를 받고 고향에 갔을 때 최 부자의 셋째 아들 한성이가 서당으로 잠입해 어린 순시미를 덮치려 했다. 하지만 순시미가 어머니가 남겨준 은장도를 들이밀며 반항을 하자 한성이는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순시미와 혼이 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등지겠다며 서당 문고리에 목을 냈다. 놀란 순시미가 문고리의 맹끈을 은장도로 끊어버리자 손가락을 깨물어 순시미와 백년해로 하겠다고 혈서를 썼다. 어쩔 수 없이 그날 둘은 처음 경험하는 고통을 참으며 말리장성을 쌓고 말았다. 새벽 달기 울 때 한성이는 꽃피는 춘산물에 혼례를 올리자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최 부자의 셋째 아들 한성이가 강 건너 권 참사의 둘째 딸과 혼양을 맺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설상가상 아버지 훈장은 지병을 알아 끝없는 기침에 피까지 토하더니 북망 산천을 떠나고 말았다. 그 와중에 순시미의 배는 불러왔다. 혼자 몰래 탯줄을 끊고 출산을 하고선 한 달 후 새벽 달기 울 무렵 포대기에 아기를 쌓은 곳 새벽길을 걸어 최 부잔의 대문 앞에 아기를 놓고 멀리서 몸을 숨겨 지켜보다가 다리 아래까지 따라왔던 것이다. 아기를 안고 한참 울던 순시미는 왕초에게 큰절을 올리더니 아기를 맡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거지 아이들은 아침부터 모두 들떠 있었다. 오늘은 최 부잣집 잔친날이었던 것이다. 평소 최 부잣집에 밥 빌러 각서리를 갖다가는 족박 깨어지기 십상이지만 설마 오늘 같은 잔칫날엔 고깃국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들떠 있었다. 그때 왕초가 열다섯 살 열다섯 살 거지아이 둘을 불러 소근소근 귓속말을 했다. 그런데 최 부잔의 잔칫집이 발각 뒤집혀졌다. 앳된 처녀가 앞마당가 디딜 방앗간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어린 순시미였다. 다행히 거지아이 둘이서 한 녀석은 순시미를 안고 한 녀석은 낫으로 새끼줄을 끊어 사람은 살려냈지만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고 새색시가 탄 가마는 대문 앞에서 그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갔다. 신부 측 권 참사의 하객으로 말을 타고 왔던 코울 사또가 몹시 노하여 순시미를 동원으로 압송했다. 냉큼 전현을 형틀에 묶그렸다. 어디 남의 집 잔칫날에 똥물을 뿌려도 유분수지 그런 해괴한 짓을 했느냐. 그때 왕초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더니 순시미의 기막힌 사연을 차근차근 사또에게 고했다. 사또 그로그로하니 그놈을 잡아 어미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사연을 다 듣고 난 사또가 몹시 역정을 내며 형방에게 말했다. 여봐라! 새신랑 그놈을 잡아 오렸다! 새신랑 한성이는 포졸들의 봉화줄에 묶여 오고 그 아비 최 부자는 그 뒤에 혼레벌떡 따라왔다.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왔던 한성이는 순시미를 보더니 형틀에 묶이기도 전에 사색이 되어 말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시미와 혼레를 울리겠습니다. 사또가 순시미를 내려다봤다. 순시미도 당차게 아래였다. 사또 나으리, 전 저런 인간과 혼레를 울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한평생 제 아들과 살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리쳤다. 최부자는 들으시오. 당장 논 백마지기와 돈 천냥을 사흘내로 순시미에게 건네주도록 하시오. 알겠소? 그리고 저놈은 곤장 열대에 처하겠노라. 그러자 최부자는 허리를 연신 굽히더니 예,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니 우리 아들놈을 살려주십시오. 순시미는 봉헌마당에서 사또에게 큰조를 올리고 왕초 그리고 거짓대들과 현청을 나오자 철썩 철썩 본장 소리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한성희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다리 아래 운막집은 순시미의 얘기에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 왕초님 고맙습니다. 왕초님의 계책이 없었다면 제 한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이 모든 사건은 그날 왕초가 꾸민 계책이었다. 이제 왕초님은 오늘부터 제 삼촌이시고 얘들은 모두 동생들입니다. 넓은 기와집을 사서 우리 모두 함께 삽시다. 이제는 구거라는 거지가 아니고 모두가 농사꾼입니다. 강필뜨는 7전 8기 8번 만에 대과의 급제에 총운의 꿈을 안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부파를 거둬붙이고 육모방망이를 잡고 마패를 허리에 찼다. 암행오사가 된 것이다. 이 고울 저 고울 다니며 오기미어 갇힌 죄수들을 만나보니 하나같이 자기는 죄가 없다며 땅을 치고 울부짖는데 삿도의 설명은 딴판이다. 소더둑은 자기는 소를 훔친 적이 없는데 소가 따라왔다고 우기고 장터에서 흑염소를 한 마리 사서 집으로 가다가 소나기를 맞았더니 목물이 씻겨내려 흰염소가 되었다 하고 아래 것들만 거짓말의 도둑질의 사기꾼들이 아니다. 어느 부자는 머슴에게 시집에서 쫓겨온 딸애와 3년 후 홀례식을 올려주겠다 속이고 세경 한 푼 안 주고 일을 시켜먹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또는 사또대로 나라의 곡관을 축내고 백성들을 등쳐먹었다. 정직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초곤 목피로 보릿고개를 넘다가 배가 등에 붙어 황천길로 가고 어린 딸을 입 하나 덜겠다고 민며느리로 보냈다. 강필뜨는 절망했다. 조정은 굶어죽는 백성들을 강 건너 불보듯 한 채 사색당파로 서로 피만 튀겼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치국경세던가 강필뜨는 병 속에 있는 호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직소를 던졌다. 강필뜨는 고향에서 유유자적 낭인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실학을 접해 정약용의 목민심소에 심취하게 되었다. 특히 열두편 중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극빈자들을 살려내는 진황편에 집중했다. 책을 읽고 고개만 끄덕이면 실학이 아니다. 원래 강필뜨의 집안은 대대로 천석군 부자로 우선 국내 사람들과 부례를 만들었다. 강필뜨는 모든 논밭을 합쳐 지분을 나눠줬다. 자기 재산은 반으로 줄고 소장농들은 모두 지주가 되었다. 두레가 조합이 되어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 조합, 행수가 된 강필뜨는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농사는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둬들입니다. 사람과 곡식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이 있어야 서로 믿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행수인 강필뜨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영농기술소를 탐독하고 끊임없이 연구했다. 재물포에서 무역선을 타고 중국에 가서 알이 굵은 콩을 바지까랑이 속에 넣어오고 일본에 가서 다소악 벽씨를 몰래 가져왔다.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던 돼지는 사유구리를 여러 동으로 만들어 마리수를 늘려 팔고 돼지똥은 케비와 섞고 발효했다. 양계장을 만들어 달걀을 팔고 닭동은 발효시켜 돼지똥과 함께 거름으로 쓰자 콩도 보리도 성큼성큼 자라고 펴도 쑥쑥 자랐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이 되면 초립동은 지부책을 정리하고 황처사는 영농기술소를 파고들고 행수 강필뜨와 아랫사람들은 각가지 사업구상을 했다. 조합에 돈이 쌓여가는데 호사 담아 걱정거리가 생겼다. 조정에서 강필두를 불러올린 것이다. 임금이 내려보낸 승지가 멀쩡하게 마실 단위는 강필두미를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 거절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강필뜨는 승지에게 부탁해 신변 정리를 위해 한 달간의 시간을 얻었다. 강필뜨는 낮이고 밤이고 자신이 없어도 영농조합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조합 행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에 달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행수 강필뜨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108명의 조합원이 술렁거렸다. 강필뜨는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토분 하나와 호박씨 한 알씩을 나눠주며 한 달 후 이 토분을 들고 오시오. 호박씨가 바라에서 모종이 얼마나 컸는지 보겠소. 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갔다. 무덤덤한 황처사도 집으로 돌아가 토분에 텃밭 흙을 퍼 담아 행수로부터 받은 호박씨 하나를 정성스럽게 심었다. 무물에서 정화수 떠오듯이 물을 기러와 사발만한 토분에 물을 주려다가 아차하며 쌀뜨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토분에 줬다. 고구가 코앞에 다가올 때라 낮에는 따뜻한 햇살에 흥풍이 불어와 부지깽이를 땅에 꽂아도 싹이 날 것 같은 봄날이지만 밤이 되면 아직도 찬 이슬이 내려 토분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방에 드러놓았다. 황처사가 조합으로 출근하고 나면 그 부인이 토분을 처마 밑으로 장독대 앞으로 햇볕 따라 옮겼다. 떡잎이 올라오지 않았다. 보름이 지났는데 큰 비밀이라도 되는 양 조합원들은 호박씨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스무 날이 지나고 각일각 한 달이 되어도 호박씨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날이 왔다. 모두가 호방 모종떡잎이 올라온 토분을 들고 왔지만 황처사는 흙만 담긴 토분을 들고 왔다. 강필뜨는 의관을 차려입고 승지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말에서 내려 조합원들의 토분을 쭉 둘러보고 이 영농조합의 행수는 황처사요 하고 큰 소리로 후임 행수를 지명하고는 말에 올라 떠나갔다. 호박씨는 삶은 것이었다. 조선 초기 한 조그만 선술집에 외장꾼 최생원이 들어와 구석자리에 엉덩이를 걸친다. 아직 어둠살이 내리기 전이라 손님이 없었다. 주모는 팔을 다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열두살된 사덩이 손톱 밑이 새까만 호사리 손으로 신김치 서너 점이 담긴 접시와 나무젓가락을 들고 와 최생원 앞자리에 놓았다. 그래 무슨 술을 올릴갑시오? 사덩이 묻자 최생원이 망설이더니 오늘은 청주 한 호리병 마셔야겄다. 그란디 손님이 와도 주모가 쳐다보지도 않는 걸 보니 오늘은 장사가 쏠쏠했나벼? 혼잔 말처럼 중얼거리며 최생원은 빙긋이 웃었다. 청주는 감나가는 술이라 뒤뜰, 운물역, 석빙고에 넣어둔 걸 사덩이 조심스럽게 한 병 들고 왔다. 부거무침 안주하나도 해주시게 최생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모가 말하길 워매 최생원이 오늘 큰 건을 낚았는 게 틀림없지라 참기름 외장꾼 최생원은 잔치를 앞둔 박진사 집에 참기름 한지개를 복겨로 넘겼다. 사람이 진국이라 춘채기름, 들기름 등 작기름을 참기름에 섞어 양을 불리지 않았다. 사덩이 청주 허리병, 나무 마개를 따지 못해 낑낑거리자 그러다 식초 되겄다, 이놈아! 나며 주모가 한마디 한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사덩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마개를 따는데 폭 하고 호리병 주둥이가 깨졌다. 사덩이 털썩 주저앉으며 사색이 됐다. 그걸 본 주모가 냅다 달려와서는 푸지깽이로 사덩의 떡고머리를 후려치며 내놈 세경에서 호리병가 청주값을 깔 것이니께 그리하러 이놈아! 라고 앙칼지게 말했다. 최생원이 이로서는 사덩을 번쩍 안아 한쪽으로 옮겨놓으며 이 녀석아 바닥에 호리병 조각들이 깔렸소.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 큰일나? 주모가 바닥을 쓸었다. 주모가 치우려고 깨진 호리병을 들자 최생원이 낚아챘다. 호리병 속에도 깨어져 부스러진 병 조각들이 수없이 들어가 뿌렸소. 주모가 소리쳤다. 최생원이 알고 있소! 나며 빙긋이 웃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수건을 떼더니 두 원을 접어 네 겹으로 포갠 뒤 깨진 호리병 주둥이에 씌워 술잔에 청주를 따랐다. 주모와 사덩이 숨을 죽이고 침을 삼키며 최생원을 지켜보는데 그는 서슴없이 펄컥펄컥 청주를 들이켜고 차 입맛을 다셨다. 미나리, 부고포, 초장 무침을 안주로 입에 털어넣더니 한마디 한다. 청주맛은 좋은데 가짜 참기름을 쓴 안주는 맛이 개떡이지라. 여기 술값 호리병값 있소. 예 세경은 손때지 마시오잉. 놀라고 가슴이 터질 듯 폭찬 열두 살 사덩이 입을 벌린 채 쳐다보자. 최생원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사덩의 머리를 쓰다듬고 선술집을 나갔다. 어느덧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라가 어지러웠다. 나라님은 원안의 칼을 휘둘러 구중궁궐은 유혈이 낭자하고 신하들은 제 살길만 찾아 벼슬 팔아먹는데 혈안이 됐다. 집안 기둥 뽑아 벼슬을 산 탕관오리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 자기 배속을 채웠다. 악덕지주들은 탕관오리에게 뇌물을 바치고 빈농들을 등쳤다. 보릿고개에 장리사를 놓아 가을이면 몇 대기 논밭을 통째로 빼앗다시피 했다. 밀란이 일어났다. 나라의 수탈당하고 악덕지주들에게 목줄이 조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구휼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앞장선 사람은 만석이다. 팔척 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소리가 우렁찬 만석이는 우선. 부자집 곶간을 털어 보릿고개에 초근 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는 천민들을 살려냈다. 구휼대가 30리 밖에 나타났다 하면 벌써 관하 수문장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지주들은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 어느 날 밤 구휼대가 고울 관하를 덮쳤다. 사또와 육방관석은 모두 도망쳤고 포졸들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제 집으로 숨어들었다. 구휼대 대장 만석이가 동원에 앉아 땀을 닦으며 한숨 돌리는데 부자집을 습격하러 닿던 부대장이 동원으로 와 보고하기를. 이 고울에 최고 부자라는 집에 갔더니 곶간은 비었고 집주인은 옥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고개를 캬오뚱한 만석이가 물었다. 무슨 죄를 짓고 옥에 갇혔다던가? 이 보릿고개에 곶간을 열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곶식을 다 퍼다 주고 사또에게 줄 것이 없어. 만석이 깜짝 놀라. 이 썩어빠진 세상에 그런 부자도 있던가? 어서 당장 옥문을 열어라. 옥문을 열자. 만석이가 흠친 놀랐다. 큰 칼을 목에 걸고 있는 그 사람. 20년이 지나도 첫눈에 알아본 만석이가 초췌한 그를 끌어안고 배성통곡을 했다. 나리, 제가 그 선술집에서 오리병 주둥이를 깼던 말을 잊지 못했다. 어떤 우둔한 사람이 나이 20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의 머리를 보니 이 아이가 나온 후로 내 처의 그 음호가 넓고 커진 것은 거의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내 작은 양경이 어찌 거기다 대적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 교합할 생각을 가질 수 없구나. 하고 부부간의 정은 비록 돈독하고 좋으나 방사를 오래 행하지 않고는 언제나 어린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다가 아내를 번갈아 보면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의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늙은 여종을 불러 의논하였다. 서방님이 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언제나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나를 보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이것은 서방님이 틀림없이 나의 하문이 크게 넓어지고 커진 것으로 믿고 교합하지 않는 것일세.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서로 한 이불 속에서 잡은 일이 없으니 답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아기를 낳을 가망이 없으니 이를 장착 어찌하면 되겠는가 하는 말에 여종이 그런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니 걱정마 없어서 저에게 한 개교가 있습니다. 엊그제 연안 친정에서 보내신 인절미를 농 속에 넣어두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내가 남았다고 대답하자 여종은 그렇다면 오늘 밤에 서방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를 불러 인절미를 굽게 하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서방님의 의심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아내는 그 말에 따라 밤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늙은 여종을 불러 인절미를 내어주며 잘 구워서 서방님께 드리게 하니 여종이 여종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함운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그 전처럼 합하여 좁아지는 것이니 비록 열 번이라도 낳을 때는 넓어지고 낳은 후에는 좁아집니다. 이 떡도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내면 다시 합하여지니 이것을 보면 어찌 여자 산후에 함운과 같지 않겠사옵니까? 하고 대답하면서 크게 웃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취하였던 술이 일시에 깨듯이 그날 밤에 부부가 화합을 하였는데 완전히 이전처럼 그 즐거움이 똑같으니 마침내 의심을 풀었으며 듣는 사람이 모두 배꼽을 잡았다 한다. 옛날 한양에 어떤 생원이 살았으나 나이 들어도 성공하지 못하여 집안이 가난하고 생활도 어려워 지방의 어떤 읍내에서 훈장이 되었다. 4, 5년이 지나 생원이 죽고 다만 그의 처와 나이 18세의 딸이 남아 가난하게 살았다. 이웃집 양반이 그 딸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정원을 하고 홀례를 고행고자 하였다. 그건데 가까운 곳에 사는 읍내 이방의 아들로서 관하에 통인으로 다니는 자가 있어 갑자기 생원댁으로 왔어. 이 댁 소저는 여러 번 나와 통하였어. 지금 듣자 하니 어떤 곳에 정원을 하였다는데 나에게 몸을 허락하여 놓고 그것이 되겠소이까? 하고 말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기절초풍하여 얼굴이 흑빛이 되어 딸에게 그것이 사실이더냐? 하고 물었다. 딸은 이는 그놈이 저의 자태를 보고 또한 우리 집이 가난하여 약한 것을 보고 감기를 부리는 것이니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견디기보다 광가에 고하여 그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하더니 얼굴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광가에 가서 고발하였다. 사또은 해괴하게 생각하여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동안 고심하다가 그 통인을 불러. 내가 그 처자와 여러 번 상통하였다 하니 그 얼굴과 그 몸 모양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상세하게 말하라. 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고 말하니 통인이 처녀의 영모를 일일이 고하였다. 사또이 통인을 물린 후 처녀를 불러 자세히 보니 과연 통인의 말이 조금 더 틀린 데가 없었다. 이것은 남몰래 사람을 시켜서 미리 그 자세한 것을 알아낸 것이었다. 사또은 크게 놀라 할 말이 없어졌다. 처녀의 왼쪽 유방 밑에 큰 반만한 검은 점이 있고 그 점 위에 십여 개의 털이 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이며 그가 소녀와 상통하였다 하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오니 통인에게 이것을 하문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사또가 곧 통인을 불러들여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하고 물었다. 처녀가 사또에게 좌우 사람을 피하게 요청했을 때 이미 남 몰래 엿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미리 통인에게 모든 것을 일러준 후이라 통인은 거침없이 처녀 왼쪽 유방 밑에 하나의 검은 점이 있고 그 크기가 큰 반만하고 털이 십여 개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하고 대답하니 사또은 크게 놀랐다. 이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옷을 벗고 유방을 내 보이면서 말하였다. 소녀에게는 본래부터 검은 점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사람을 시켜 사또께 아른 소녀의 말을 몰래 엿듣게 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금 전에 소녀의 용모를 소상하게 말한 것도 남을 시켜 먼저 정탐하여 교묘하게 고에 바친 것이라 보여지옵니다. 사또은 크게 깨닫고 책상을 내려치며 통인을 엄하게 심문하자 통인은 그제야 할 수 없이 죄를 자백하였다. 사또은 처녀의 재능과 용모가 무상한 것을 가상히 여겨 이미 정원한 자리를 물렀다는 말을 듣고서 그의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다. 옛날 어떤 마을에서 홀례를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건너 마을에 사는 안사돈을 청하도록 심부름을 보냈다. 손자는 나이 20세의 총각이었다. 그는 안사돈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잔치에 참석하여 줄 것을 청하자 안사돈이 승낙하여 손자와 함께 오게 되었다. 그래서 냇가에 이르자 안사돈은 건너기가 어려워 총각이 자기 등에 엎여서 건너기를 청하니 안사돈은 그 말에 따라 엎여서 시내를 반쯤 건너오는데 총각이 갑자기 손가락을 안사돈의 음문에 꼽고 흔더니 여인은 분노하였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여인이 사돈 집에 도착하자 총각의 아버지에게 크게 노한 어조로 하고 책망하자 총각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면서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시오 하였다. 이에 안사돈이 어째서 그렇소? 하고 묻자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모르는 사이에 약물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기 때문이오. 하고 말하니 당신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말할 바가 못된다. 하고 총각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정색하여 내가 사돈의 청으로 이리로 오는 길에 손자와 함께 개우를 건너는데 손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조금 전에 아드님인 젊은 사돈에게 말하여 그 죄를 다스려줄 것을 바랬더니 젊은 사돈 또한 이러이러한 대답을 하였으니 이렇게 해괴하고 패악한 일이 어디 있겠소? 사돈은 반드시 자손을 책망하여 다음부터는 수양하도록 하시오. 하자 늙은 사돈이 눈물을 모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떨어뜨려 말이 없었다. 안사돈은 이 늙은 사돈이 말로 놀랍고 부끄러워서 사돈이야말로 놀랍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돈은 이렇게 불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젊은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니 늙은 사돈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틀림없이 곧 양울이 일어나서 억제하지 못하였을 터인데 이제 나이 늙고 기운이 없어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도 양울이 움직일 생각조차 하느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있다 하겠소? 이것이 한심할 뿐이오. 하니 안사돈은 더욱 크게 노하여 너의 조자손 삼대가 모두 호로자식 놈들이다. 하고 꾸짖었다. 약국의 사람들이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남산에 놀러갔다. 그중 한 사람이 발을 씻고 나자 갑자기 약물이 움직여 참을 수 없어 으슥한 소나무 숲속을 찾아가 한창 손장난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금송근이 뒤에서 큰소리로 여보시오 남산중지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하였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니 금송근이라 낯을 불키면서 금송근의 소매를 당겨 가까이 앉히면서 내가 하였던 일을 제발 떠들어 대지 말아줘. 하고 통사정을 하니 남산중지에서는 이러한 일은 법으로 엄하게 금하고 있으니 그냥 둘 수 없어. 마땅히 잡아가야겠어. 하고 엄포를 놓는다. 약국 사람이 노형 그게 무슨 말씀이오? 속담에 죽을 병에도 사는 약이 있다는데 나한테 무한한 일을 노형이 어찌 용서하지 못하오? 하고 간절히 빌며 주머니를 풀고 돈을 내주면서 이것은 얼마 되지 않으나 몇 잔의 술값으로 하고 널리 용서하시오. 그리고 호일라를 찾아오시면 마땅히 더 후하게 대접하겠소. 하니 금송근이 형씨의 댁이 어디요? 하고 물었다. 내 집은 구리게 아무데 몇 번째 집이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금송근이 남산으로 말하면 곧 안산중지인지라 이러한 일은 만약 잡히게 되면 한결같이 벌을 주기로 되어 있으나 형씨의 간절한 부탁이 이와 같으니 잡아가지 않겠어. 후회는 다시 하지 마시오. 하였다. 약국 사람은 크게 감사하였으나 금송근은 돈을 받고 속으로 신이 웃으면서 가버렸다. 이튿날 금송근이 약국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과연 그 사람이 멀리 금송근이 오는 것을 보고 곧 돈을 급히 내어주니 그것을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자 또 찾아오니 다시 전과 같이 돈을 집어주었는데 이와 같이 내 다섯 차례나 계속되자 옆집 사람이 알게 되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하여 까닭을 묻자 그 사람이 조용히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내가 아무날 남산에 갔다가 이러이러 하였더니 금송근이 용서해 주어서 그 은혜 감사하여 돈을 주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옆집 사람이 웃으면서 남자의 손장난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 남산뿐만 아니라 비록 대고란에서 한다 하여도 누가 말리겠소. 후일 또 면 꾸짖어 보내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그 후에 금송근이 또 왔다. 그러자 약국 사람이 이번에는 나의 손장난이 나의 무엇과 상관되는가? 하고 꾸짖었더니 금송근은 처음부터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면 누가 찾아왔겠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어느 겨울 성균관에 노스님 한 분이 찾아왔다. 찾는 사람은 젊은 유생 이주갑이다. 스님께서 어쩐 일로 임원기를 주갑이 스님의 두 손을 잡고 강개무량한 눈빛으로 노스님을 쳐다봤다. 노스님이 주갑의 손에 이끌려 자방으로 들어가자. 놀라지 말게나 자네 아버지가 보름 전에 돌아가셨네. 아직 장사도 치르지 못했어. 하고 말했다. 주갑이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주갑이 퇴청에 종로 뒷골목 조용한 술집에서 스님과 마주 앉았다. 나 혼자 조용히 장사를 치러버리려 하다가 자네 모친과 상의한 후 이렇게 찾아왔네.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벌컥 그리킨 스님이 얘기를 이어갔다. 21년 전 어느 초여름 아침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삽작밖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 둘이 울고 있지 뭔가 한숨을 토했다. 내가 나오는 걸 보고 한 남자가 단모퉁이를 돌아 안개 속으로 사라지더라고 여자가 아닌 남자가요?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이야. 또 한 잔을 마셨다. 양팔로 감싸 안은 쌍둥이가 자네와 용월 사토로 있는 자네 동생 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뜬 주가비도 가쁜 숨을 쉬다가 막걸리 한 잔을 마른 논에 물대듯이 단숨에 마셨다. 자네 둘을 키워주신 어머니 윤보살 님도 자네 친모가 아니야. 헉헉 주가비는 숨이 차 또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요? 벌써 돌아가셨네. 노스님이 풀어놓은 얘기는 이렇다. 소백산자라 쓰러져가는 작은 암자에서 엄마를 찾으며 우러대는 쌍둥이를 받아든 스님은 앞이 캄캄해 아랫동네 윤보살을 불렀다. 윤보살이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않아 집으로 갔다. 윤보살은 대가집에 시집갔다가 아이 못낳는 성녀라며 시집에서 쫓겨날 때 한 재산 차고 나와 살림이 풍성했다. 쌍둥이들은 깐 밤처럼 예쁘고 영리했다. 다섯 살 때 서당에 나왔더니 훈장님의 사랑을 복차지했다. 청소람 청소람 스님이 윤보살 집을 자주 찾고 쌍둥이들은 틈만 나면 청소람을 찾았다. 노스님이 산딸기도 따주고 으름달에도 따줬다. 쌍둥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윤보살이 어머니인 줄만 알았다. 어느 가을 날 상둥이가 암자에 갔더니 나무꾼이 장작을 패서 암자 처마 밑에 차곡차곡 쌓았다. 산밤을 한 보자기 주워와 부엌 아궁이에 구워서 쌍둥이에게 건넸다. 별로 춥지도 않은데 나무꾼은 두 눈만 따끔히 내놓고 원얼굴을 귀개질 천으로 감쌌다. 조끼 주머니에 잘 익은 달에도 가득 가득 넣어줬다. 한 번은 그 복면 나무꾼이 윤보살집에 장작을 넣었는데 오동통 살이 찐 장끼 두 마리를 갖다줘 장끼 볶음을 오래도록 먹었다. 주가비 주우리 형제는 반듯하게 자라 열일곱에 급제했다. 윤보살집에서 잔치를 벌일 땐 고울 사떠도 유지들과 함께 와서 축하했다. 그때 복면 나무꾼이 숨어서 그렇게 울었다. 그가 상둥이의 친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노스님 뿐이었다. 상둥이형 주가비는 성균관에 봉생 주우리는 영월 사또가 되었다. 주가비는 술에 취할수록 몽롱한 머릿속이 얽히고 설켜 스님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다. 이튿날 스님과 주가비는 한양도성을 떠나 몇날 며칠을 걸어 영월 관하로 들어가 사또인 동생 주우리와 합류했다. 자처지종을 듣고 난 주우리도 폴리닙을 담을 줄 몰랐다. 스님이 상둥이 형제에게 아버지 유언을 전하기를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는 그 한마디 뿐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암자 및 양지 바른 곳에 몇 자리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며칠을 걸어 세 사람은 풍기의 가 윤보살에게 인사하고 스님을 따라 복면 나무꾼이 살던 산속 토굴로 들어갔다. 토굴 출입문인 가만히 짝을 밀치고 들어가니 복면 나무꾼이 반드시 누워 있었다. 상둥이는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스님이 갑자을 축을 짚어보더니 3일 후로 장례 날짜를 잡았다. 스님은 암자로 가고 상둥이는 키워주신 어머니 윤보살집으로 갔다. 형제와 윤보살은 술상을 놓고 둘러앉았다. 형제가 스님한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확인했더니 모두가 사실이었다. 복면 나무꾼이 상둥이 생부라는 건 윤보살도 몰랐다. 상둥이 형제가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양도성에서 풍기까지 오가기에 너무 멀다는데 함께 탄식했다. 이튿날 두 형제는 심렬이 떨어진 숙가마로 가서 생부의 시신을 그곳으로 모셔와 화장했다. 유거를 한지에 싸 오동나무 함에 놓어 짊어지고 윤보살과 함께 스님에게 인사하러 갔다. 화장했다는 말을 들은 스님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더니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청주가비의 뺨 따기를 철석 후려 갈겼다. 야 이 자식들아 내놈들이 장난치다가 등잔이 넘어져 집이 화마에 휩싸여 내 어미는 불에 타 죽고 내 아비는 얼굴이 무섭도록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한평생 복면을 한치해 살았고 밤마다 꿈속에서 화마에 시달려 제발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유언했는데 동생 주우리도 뺨을 막고 뽀꾸라졌다. 스님의 지팡이가 부러졌다. 임진왜란 때 의병의 선봉장으로 외군과 싸우다 700이사와 함께 장렬히 돌아가신 중봉선생은 지금의 김포시 감정동에서 출생하였다. 중봉이 서당에 가려면 도중에 여우제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서 다녀야 하는데 하루는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예쁜 처녀가 나타나 중봉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후로는 날마다 그 처녀가 나타나서 중봉을 껴안고 입을 맞추곤 했다. 하루는 서당선생이 중봉을 보더니 너는 어째서 얼굴에 화색이 없고 병색이 되어 가느냐 너 요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 하고 물었다. 이에 네 있었습니다. 서당에 오느라고 고개를 넘노라면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저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벌써 여러 날 그랬습니다. 중봉이 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서당선생은 그 처녀하고 입을 맞출 때 그 처녀가 무슨 구슬 같은 것을 내 입에 넣었다가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지 않더냐 라고 물었다. 중봉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은 그 처녀는 필시 인간이 아니고 여우가 둔갑한 처녀인데 그 여우가 내 기운을 빼앗아 가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입을 맞추고 구슬을 내 입에 넣거든 입을 꽉 다물고 돌려주지 말고 거기서 손살같이 뛰어오너라. 하고 일러주었다. 중봉은 서당선생이 이른대로 그 처녀가 입을 맞추고 넣어준 구슬을 입에 문 채 처녀를 떠밀고는 달려오려고 했다. 그랬더니 처녀는 중봉을 붙잡고 구슬을 도로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어서 내놓거라. 안 그러면 너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안 돼요. 우리 훈장님이 꼭 빼앗아 오라고 했소. 중봉이 뺏기지 않으려고 둘이 한참 옥신각신하다 중봉이 그 구슬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처녀는 몹시 슬피 울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중봉이 서당에 갔더니 서당 선생이 그 구슬을 가져왔거든 내어 놓으라고 했다. 중봉이 말씀 멀리게 여우에게 여우에게 그 구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삼켜버렸습니다. 하고 말하니 선생은 어허 아까운 보배가 없어졌구나. 너는 그 구슬을 삼켰으니 땅에 이치는 환히 알지만 하늘의 뜻은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처녀는 원래 여우인데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먹고 사람이 되려고 너한테 달려들어서 내 기운을 빼앗아 먹던 중이었다. 그것이 안 되어 여우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중봉이 자라 어른이 되었고 공부를 많이 하여 마을의 어른으로 모셨다. 그래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일이 생길 때마다 중봉에게 의논을 하곤 했다. 어르신 통진 앞바다에 난데없이 대패밥이 떠밀려왔습니다요. 이게 무슨 일인지요? 사람들이 몰려와 중봉 선생께 무슨 징조인가 물었다. 중봉 선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것은 외놈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많은 배를 만드느라 대패질한 그 대패밥이 흘러온 것이오. 라고 말했다. 중봉 선생이 어릴 적 그 여우 구슬을 삼켰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환희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나라의 운명은 알지 못했다. 과연 그 후 몇 년 안 가서 아니나 다를까 외구가 조선 땅을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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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